해남 절임배추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해남 절임배추 판매합니다. 도착일 기준으로 전날 발송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엔 택배 발송 안되어서 월요일 도착은 되지 않습니다. 화요일 도착부터 가능합니다. 도착일자 선택 7월 1일 도착, 5일 도착, 6일 도착 국내산 100% 신한천일염 사용하여 식감 좋습니다. 택배사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한 반품 및 교환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세척한 깨끗한 절임배추입니다. 판매가격 절임배추 20kg 55,000원 8포기에서 11포기 사이 절임배추 10kg 35,000원 4에서 6포기 사이 해남 절임배추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